이름이 갯마을 식당인데 청산도의 갯마을 식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저를 이렇게 해주네요 반찬이 엄청 많네 와 시골에서 이런 혼밥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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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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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게 손이 계속 오네 고춧가루 당장 손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행기준상 나가는것은 똑같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? 와 그럼 남는거 없지 않나? 아니 시골식당 가면은 혼자 밥먹으라고 하면 밥을 안팔아요 네 보냈어요 계좌를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면 돼요? 밖에서 올라가면 되나요?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계좌로 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갯마을식당에서 저녁 먹었는데요 와 여기 청산도 갯마을식당에서 받은 상처를 여기서 치유했습니다 맛도 좋고 인심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네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네 시골 음식 맛에 서울서비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음 갯마을이라는 이름을 청산도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을 여기 중도에 와서 해결을 했네요 꽃잎ater 시청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